꿈속 할아버지의 솔깃한 제안 옛날 조선시대 제주도에는 구렁팟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구렁팟은 원래 폐촌된 마을이었으나 양남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마을이었습니다 양남택은 원래는 정의고을에서 이방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정의고을 현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되었고 이 이방인 양남택이 현감을 배웅하러 화북포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장날이라 배를 띄우려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왔고 연일 배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태풍이 언제나 그치려나 도대체 언제 양남택은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태풍은 계속 멈추지를 않고 15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양남택은 화북에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던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앞으로 하얀 소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양남택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귀신인가 노인장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하얀 소복의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저 한양 남대문 밖 도정승이라는 사람인데 제주도에 놀러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리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네 그런데 이제는 좀 쉬고 싶어서 이곳 화북에서 머무르려 할 것만 도무지 해감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더는 머무를 수가 없다네 부탁이네 나를 해감 냄새가 없는 깊은 산골로 좀 데려가 주게나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것이야 내가 자네에게 아주 큰 부를 내리겠네 예? 큰 부요? 부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까? 그래 그래 그렇다는 말이지 그럼 부탁함세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 노인장! 노인장! 양남택이 그 할아버지를 불러보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양남택은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너무 생생한 꿈이었는데 양남택은 잠깐 이상한 꿈 생각을 다시 하였지만 피곤함에 눈을 감고 도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꿈 내용을 거진 잊어버리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어 이부자리를 깔고 몸을 뉘었을 때 양남택은 불현듯 어젯밤 꿨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특이한 꿈이었는데 허참 내가 요즘 많이 피곤한가 이놈의 태풍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자꾸 꿈을 꾸고 선잠을 쳐나보네 양남택은 그렇게 전날 꾼 할아버지 꿈을 그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꿈에 놀랍게도 어제 꿈속에 나타났던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꿈에서 깬 양남택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양남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같은 꿈을 두 번이나 이렇게 생생하게 꾼다고? 아무래도 이건 단순한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무슨 귀신이라도 만난 기분이지 않은가 하지만 아무래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꿈에 나온 걸 어떻게 그대로 믿는단 말인가 그 옛날 이야기를 보면 꿈에서 만난 조상님이나 신령님이 그 꿈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물건을 전달해주면 자고 일어나서 보면 그 물건이 막 실제로 나타나 있고 그러던데 나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설명도 안 해주고 이런 걸 어찌 믿는단 말인가 양남택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꿈에 다시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보게 왜 내 말을 안 듣는가 다시 말하겠네 내 말대로 하게나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지 내 혼을 저 깊은 산속으로 모셔 가려거든 원님이 타고 가려는 배에서 나무조각을 하나 떼어내게 그 나무에다 화상을 하나 그리되 얼굴 위쪽은 떠나는 원님의 얼굴을 그리고 아래쪽은 새로 부임해올 사또의 모습을 그려주게 그럼 내 혼이 알아서 그리로 들어가 자네를 따라가겠네 명심하게나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 자네에게 큰 부를 약속할 것이야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몹시 화가 날 것이고 자네 꿈에 매일 나타나서 자네를 괴롭힐지도 모르지 내 부탁을 들어줄 때까지 어디 잘 선택을 하시게나 응? 예? 아니 노인장 그럼 증거라도 이 꿈이 사실이라는 증거라도 남겨주십시오 제가 믿을 수 있게요 뭐? 내가 증거야 응? 내가 자네 꿈에 계속 맨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겠는가 이런 의심 많은 친구 같으니 속고만 살았나 나는 분명히 말했네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네는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찜찜한 아침을 매일같이 맞이하게 되겠지 아 그리고 이 태풍 말이야 왜 사라지지 않을까 응? 예? 아니 태... 태풍이... 아니 설마 그럼 노인장이...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럼 잘 부탁함세 할아버지는 그리고는 또 연기처럼 사라졌고 양남택은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아이 이럴 수가 그래 이건 그냥 꿈이 절대로 아니다 꿈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겠어 진지게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믿었을 텐데 양남택은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나타난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원님이 타고 떠날 배에서 널판대기 하나를 떼어내 화상을 그렸습니다 얼굴은 지금 사또의 모습을 그렸고 그 아래쪽은 얼핏 본 부임해올 사또의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갑자기 태풍은 잦아들었고 날이 화창해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갔다 이제 배가 출발할 수 있겠구만 일행들은 무척 기뻐하였고 원님 또한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갈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그 와중에 양남택은 양남택은 너무나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 노인장 꿈에서 나온 그 노인장의 이야기가 참이었구나 설마 태풍까지 그 노인장이 만들어낸 것이었을 줄이야 양남택은 그렇게 원님을 무사히 배웅하여 갔고 자신이 밴 얼빤지에 그린 화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화상을 보며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만 그럼 이 그림에 그 노인장의 혼이 담겨있다는 말인가 괜히 무섭네 그나저나 이 노인장을 어디로 모셔야 하나 깊은 산속으로 거기가 어디지 아니 어딘지 제대로 알려주셔야 내가 잘 찾아갈 텐데 말이야 아마 꿈에 나와서 또 알려주시지 않을까 기다려보자 양남택은 또 꿈의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화상을 모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계속 그 할아버지 꿈을 꾸기를 기다렸으나 할아버지는 계속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안되겠다 이제 지체할 수가 없어 적당한 곳을 생각해보자 아무데나 혼이 있는 물건을 모실 수는 없지 웬만하면 사람들이 사는 곳은 피했으면 좋겠는데 아 아 그래 마침 폐촌이 된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지 그 구 구렁팟 양남택은 고민 끝에 폐촌된 구렁팟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한때 마을이 형성되었다가 이유 모르게 폐촌된 곳이었으니 그 할아버지의 혼을 모시기에는 그곳이 아주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구렁팟으로 가서 낯가리처럼 초라한 추억을 지어 그곳에 화상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다시 그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를 그 좋은 곳에 모셔줘서 고맙네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해 주지 않으니 살아갈 수가 없어 자네가 내 곁으로 와서 나를 대접해 주며 살아가면 내 약속대로 자네를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네 예? 지난번에는 노인장의 혼을 옮겨다 주면 그럼 큰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양남택의 물음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따지는 게 많아 이보게 이왕 해주는 거 시원하게 좀 더 도와줘 그럼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부자로 만들어줄게 약속 지킬게 응? 알겠지? 부탁함세 노인은 그리고는 또 꿈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양남택은 생각했습니다 에이 그래 어차피 도와드리는 거 끝까지 도와드리지 뭐 애매하게 도와주면 도와준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야 양남택은 꿈의 할아버지 말대로 아예 자신이 구렁팟으로 이주하여 할아버지의 화상이 있는 추억에 늘 밥 한 그릇씩 울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뭐야 여기 땅이 아주 좋은데 양남택은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는데 그곳 땅이 적당히 고르고 윤기가 좔좔 흐르는 것이 농사를 짓기가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야 아이고 여기다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아주 잘 되겠구나 내가 어차피 이곳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 말고는 딱히 할 일도 없는 차에 잘 됐다 겸사겸사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 응? 유유자족 살아볼까나? 양남택은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농사가 너무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팥이 다섯 개를 뿌리면 다섯 마리 날 정도로 해마다 엄청난 풍년이 든 것이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농사가 너무 잘 되잖아 수확하려면 나 혼자 힘으로도 부족하겠는데 이 무슨 귀신의 조화인가 응? 귀신? 귀신이라면 그 노인자? 설마 날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게 여기 농사를 잘 되게 해서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었나? 오호라 그럼 더 열심히 농사를 지어볼까? 양남택은 농사에 더 힘을 썼는데 그가 힘을 쓰면 힘을 쓰는 만큼의 두 배 아니 열 배 이상의 성과가 났습니다 양남택은 계속되는 풍작으로 많은 수확을 거뒀는데 웬걸 다른 지역에는 흉년이 계속되었고 양남택이 거둬들인 곡식들은 안 그래도 양도 많은데 비싼 값에 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할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근 마을에는 구렁팟에서 농사가 아주 잘 돼서 거기 혼자 있는 양남택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들 우리도 그 농사 잘 되는 구렁팟으로 이사를 가자고 맞아 나도 얘기 들었어 여기 인근이 다 흉년일 때 그때도 그 구렁팟은 늘 풍년 이었다 거둬만 고민할게 뭐 있어 여기 계속 살면 결국 굶어 죽을 거야 당장 가자고 그렇게 인근의 마을 사람들은 점점 구렁팟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폐촌되었던 구렁팟은 다시 아주 큰 마을로 재건이 되었고 양남택은 그 마을의 설촌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꿈속에서 만난 할아버지를 본향 당신 이라 부르며 마을을 수호하는 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양남택은 마을의 번영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고 구렁판 마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신비로운 전설과 함께 잘 이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3대에 걸친 효행 옛날 조선시대 의성의 어느 마을에는 오간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세가 빈궁하여 날마다 끼니를 이어가기도 어려웠으나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간송은 늘 남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여 번 돈과 쌀을 집으로 가져와서 부모를 공양하며 자신의 효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해 그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고 그는 직접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는 몸소 흙을 짊어지고 무덤을 쌓으며 부모님의 영혼을 편안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간송은 부모님의 묘 아래에서 여묘를 하며 3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성을 보고 이 사람은 진정한 효행의 모범이로다 하고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오간송의 손자인 오차울조는 더 특별한 효심을 가졌습니다 오철조는 태어나서 미처 돌도 지나지 않았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으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늘 그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오철조는 부치인상을 당했으나 나는 상복을 입지 못했구나 평생토록 그 죄를 갚지 못하리라 하며 항상 황망해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사람들 앞에서 웃지 않았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살았습니다 오철조의 어머니는 형의 집에 계셨으나 오철조는 아무리 바쁘거나 먼 길이라 할지라도 날씨가 어떠하든지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를 살피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공양하는 일에 있어서도 오철조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언제나 가장 먼저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며 그것이 변함없는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해지시자 오철조는 애통해하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모든 예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남은 여한이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0주기가 되던 해에는 마치 처음 상을 당한 것처럼 반벽하여 상복을 입고 여묘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오철조는 그동안 좋아하던 술과 담배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나물과 죽만으로 3년상을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철조의 효심을 보고 감동하여 그 사실을 관하에 알렸습니다 수령 또한 그의 효성을 높이 평가하며 정렬을 세워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철조는 눈물을 흘리며 수령에게 간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오직 모두 제 마음에서 우러난 것들뿐이니 세상에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부모님께만 향해 있었고 그 행동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철조의 아들 즉 오간송의 증손도 이러한 효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병으로 알아 누웠을 때 의사는 인삼을 먹여야 한다고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겨울이었고 인삼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철조의 아들은 어떻게든 인삼을 구해와서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 하는 각오로 지리산 영원사까지 인삼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노승이 나타나서 한 마른 줄기를 가리키며 이곳을 개어보시오 라고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오철조의 아들은 그 노승의 말대로 땅을 캐보았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커다란 인삼뿌리 여섯 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놀라하며 인삼을 캔 후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노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철조의 아들이 인삼을 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무레베 대여섯 명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 이봐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빼앗지 않을게 당신 목숨 말이야 흐흐흐 보아하니 품속에 뭐 귀한 걸 잔뜩 넣어둔 것 같은데 고 이리 내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드릴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프십니다 제발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에헤이 우리도 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도 부모님께 좋은 거 가져다 드려야 해 무레베들은 그러면서 오철조의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하늘이 도운 듯이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 옆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으아 웬 호랑이가 으아 도망쳐 무레베들은 너무 놀라서 거루만 알 살려라 하고 모두 도망쳐버렸습니다 오철조의 아들도 너무 놀라서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웬걸 호랑이는 가만히 앉아있는 오철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도망치는 무레베들을 쫓아 달렸습니다 하 고맙다 고마워 호랑이야 네가 나를 아니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었구나 그는 그렇게 호랑이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인삼을 달여드렸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병화는 차돌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가 병을 앓게 되었을 때 그는 지극한 효심으로 두 번이나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내어 어머니의 수명을 연장시켰습니다 그 소식은 조정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결국 조정에서는 그에게 정렬을 내렸으니 오간송의 집안은 3대에 걸쳐서 모두 정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효심은 단순히 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간송으로부터 시작된 효행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며 대대로 아름다운 효행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이와 같은 훌륭한 효행을 조금이라도 본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충신과 이항복 금남 정충신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등에서 활약한 명장이었습니다 그는 태생이 천민이어서 광주의 관하 노비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도원수 권율이 광주 목사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권율은 정충신을 처음 보자마자 그가 장군이 될 제목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권율은 심상치 않은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밤중에 권율은 하인들에게 큰 장자를 대청 한가운데 두게 하고 그 위에 물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고요해지자 권율은 정충신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저 장자를 급히 내려놓아라 권율은 급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정충신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대청으로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살피던 정충신은 즉시 담뱃대를 꺼내들고 물그릇을 먼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장자를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권율은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 역시 보통 인재가 아니로구나 권율은 정충신의 침착한 대처능력에 속으로 그를 아주 뛰어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충신을 더욱 중히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의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있었고 의주의 피난을 간 임금에게 전황을 전할 장계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아무도 장계를 전달할 그 중대한 임무를 맡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전역이 온통 외분 천지였기에 장계를 전달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정충신이 나섰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장계를 들고 임금님께 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권율은 그의 결심을 보고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대하겠다 정충신은 위험한 길을 헤쳐가며 임금이 머무는 의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협을 넘기며 끝내 임금에게 전황이 담긴 장계를 전달했습니다 그 공으로 정충신은 외란이 끝난 뒤에 면천 할 수 있었습니다 권율은 그런 정충신을 사위인 오성 이양복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게끔 해주었습니다 오성 이양복은 항상 유머를 즐기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정충신에게 짓궂은 농담을 하곤 하였습니다 나의 장인 권율은 별다른 지혜와 계략 없이 성공했다네 내가 그의 자리에 있었다면 더 큰 업적을 남겼을 걸세 오성 이양복은 이렇게 농담을 하며 웃었습니다 정충신은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 장군께서는 언제나 신묘한 질약을 발휘하셨습니다 대감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분명히 그 이상을 이루셨겠지만 그래도 권장군님의 용병술은 대단한 것이었죠 하하하 그래 하지만 나만 못하다니까 내가 말이야 응? 내가 딱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말이야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이야 응? 하하하 아유 그렇습니까? 하긴 대감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럴만 하지요 그렇지? 오성 이양복과 정충신은 그렇게 웃으며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성이 화장실에 있을 때 정충신이 갑자기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대감 정충신은 너무나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오성은 그 소리에 놀라서 화장실 문을 반쯤 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대감 외병 10만이 이미 조령을 넘어왔다는 정부가 도착했습니다 정충신이 정충신의 말에 오성 이양복은 지난 전쟁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화장실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외란 동안 무려 7년 동안을 큰 고난을 겪었기에 그 소식은 그의 심장을 얼어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충신이 갑자기 그런 오성의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아이 대감께서는 항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서 오늘은 어찌 이리 겁을 내십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이 농담이었습니다 이항복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이 이놈이 니가 나를 놀린 것이냐 정충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 이왕 놀라신 김에 되감께 권장군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헉 그래 좋다 해봐라 예 권장군님께서 행주대첩을 앞두고 있었던 그날 밤에 저를 불러서 함께 적진을 탐색하자고 하셨죠 그래 오성은 오성은 흥미를 보이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리하여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물었지만 권장군님께서는 태연하게 웃으시며 내일 적을 격파할 방법을 찾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충신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후 권장군님께서는 큰소리로 내일 싸우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기병을 보내 포위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하고 외치셨죠 그러면서 저를 시켜 외장에게 그 말을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로 외장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였지요 오 그래 그래서 외장이 뭐라고 했드냐 오성은 그 순간에 상상하며 물었습니다 그 외장은 그 말을 듣고 포위를 풀더니 우리를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오성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보내줬다고 그게 정말인가 정충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다음날 권장군님께서는 적을 완벽하게 격파하셨습니다 그분의 용병술과 담력은 참으로 놀라웠죠 귀신도 그 용병술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고 담력의 크기는 옛날 그 어떤 명장이라 할지라도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오성은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정충신은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어떻습니까 이래도 대감께서 권장군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더 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방금 그 외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을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하하하 정충신의 농담에 오성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아이고 내가 겁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저 네가 어떻게 반응하나 너를 시험해 본 것일 뿐이야 흠흠 아이고 그러셨군요 대감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격이 없이 농담과 장난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항복의 밑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은 정충신은 후에 무과에 급제하여 광해군 때는 여진족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한편 인조 때는 이괄의 난을 진압해 1등 진무공신에 올랐습니다 또한 후금의 사신으로 다녀오는 등 국방 및 외교에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종이품 경상병마절도사에 올랐고 1636년 별세한 후에는 충무공의 시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충견의 무덤 옛날 제주도 서귀포시 표서면 성음리에는 매우 매우 영리한 개가 묻혀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 개의 무덤은 지금도 개무덤이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충성심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개와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도 표서면 성음리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서촌이라는 곳에서 양식을 구워다 먹으며 겨우겨우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추수를 마친 그는 수확한 것을 팔아 빚을 갚기 위해 서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빚을 다 갚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와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앞으로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게 될게야 그렇게 힘차게 걸어가려는데 웬걸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음 서둘러야겠구만 해가 다 지기 전에 어서 가야겠어 그렇게 그가 허겁지겁 들판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메밀을 타작하던 밭을 지나쳤습니다 메밀 타작은 끝난 상황이었는데 집채만한 메밀집 더미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 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별일 없겠지 그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타오르는 메밀집 더미 속에서 갑자기 쫄랑쫄랑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뛰쳐나왔습니다 반쯤은 검게 그을린 강아지는 다행히 털만 그을린 것이라 다치지는 않아 보였지만 어찌나 놀랐는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자신을 빤히 보고 있으니 몸을 가볍게 털고 나서는 주인을 따르듯 그 남자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밭 주인이 타작을 할 때 메밀집 더미 속에서 몸을 숨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잠을 자고 있다가 주인이 그 메밀집 을 태우기 위해 불을 붙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속에 있다가 불길에 휩싸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 강아지 불 속에서도 살아남았구나 참으로 용케도 살아남았군 어라 나랑 같이 가자는 것이냐 강아지는 남자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애교를 부려댔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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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인연인데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함께 가자꾸나 불길 속에서도 살아나온 걸 보니까 아주 용맹하겠어 우리 같이 사냥이나 다니자 남자는 따라오는 강아지를 쫓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아지는 마치 그 남자가 원래 주인이었던 것처럼 잘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강아지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강아지는 점점 자라났고 아주 똑똑한 사냥개로 자라났습니다 어찌나 영리하고 재빠르던지 이 개는 사냥을 나가면 꼭 노루니 사슴이니 한두 마리쯤은 잡아왔습니다 남자의 똑똑한 사냥개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개를 한번 사보겠다고 남쪽의 예촌 서쪽의 효도내서까지 사람들이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개 주인 남자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자신의 개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 주인 남자에게는 여든이 넘는 노모가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노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부모의 상을 치르느라 사냥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사냥개는 쓸모가 없을 것이고 드디어 개를 팔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개 주인 남자에게 개를 팔아달라고 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남자는 절대로 개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의 절친한 친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통 사냥이 되지 않아서 처자식이 굶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개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보게 친구 자네가 저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을 내 알고 있네 그래서 참 나도 어지간하면 이런 부탁을 하지 않으려고 했네만 내가 사정이 말이 아니라서 말이야 개 주인은 친구의 푹 파인 볼 거뭇거뭇한 눈가를 보며 그가 얼마나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냥이 잘 안되는가 개 주인 남자의 물음에 친구의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아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사냥뿐인데 그 사냥도 잘 안되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네 저 자식은 나만 믿고 있는데 그래서 말인데 자네 개를 나에게 팔지 않겠나 그러자 개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에게 맹세를 했어 이 개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평생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하지만 내 친구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는 줘야지 내가 상중이니 내 가족이 자네를 도와줄 것이야 내 개를 자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닐세 잠시 데리고 가서 사냥을 하다가 내가 탈상할 때 돌려주게나 돌려주게나 오 정말인가 그 정도만이라도 참으로 고마운 일이야 내가 값을 톡톡히 치르겠네 필요 없네 사냥을 성공할 때마다 그 잡은 짐승의 뒷다리 하나 정도만 나에게 보내주면 될 것이야 그때 개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마치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허허 인석 이거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러게 요즘은 꼭 내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단 말이지 여튼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렇게 개는 그 새로운 주인과 함께 잠시 다른 곳으로 떠났고 그와 함께 사냥을 나갔습니다 첫날 개는 노루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새 주인이 뒷다리 하나를 베어 개의 원래 주인 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뒷문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뒷다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이 이런 이런 산짐승이라도 내려와서 물고 간 것인가 허참 이상한 일이로구만 내일 다시 보내야지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으나 뒷문에 걸어둔 고기는 매번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잡아 걸어놔도 다음날이 되면 다 사라져서 친구에게 고기를 보낼 수 없게 되자 그는 노를 등에 매고 개의 원래 주인인 친구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 미안하네 친구 내가 약속대로 매번 뒷다리를 하나씩 보내려고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꾸만 사라져서 이렇게 내가 아예 노루 한 마리를 직접 가져왔다네 그러자 개의 주인 남자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벌써 잘 먹고 있었다네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벌써 먹고 있었다니 자네가 보낸 것이 아니었나? 하 그럼 스스로 온 것이로구만 하여간 영리한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개가 매번 사냥을 나갔다 오면 그 뒷다리를 직접 물어다가 원래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두 사람은 개의 지혜와 충성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원래 주인은 탈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그 주인의 친구와 사냥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던 개는 주인이 탈상을 하는 날 오라가라 말도 없었는데 자기 스스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 기간 상을 치르느라 몸이 약해진 주인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개는 주인의 옆에서 주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곁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밥도 밥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던 개는 마침내 그 주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주인의 그 주인의 친족들은 개의 충성과 헌신에 감동하며 개를 주인의 무덤 옆에 묻어주고 그 무덤을 개의 무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정해준 묘짜리 옛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우가 산을 넘어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산 중턱을 넘어오려 할 때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아우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달아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호랑이가 으르렁대는 소리도 아우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 자신이 무언가 큰 어려움에 처해서 괴로워하는 듯 하였습니다 한참 한참 가시를 잘못 먹여서 가시를 삼켰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호랑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아우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의 입속에 손을 넣고 가시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의 입속에 호랑이의 입속에 호랑이의 입속에 호랑이의 입속에 그 호랑이를 몹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이 돌아왔습니다 아이 형님 살아 계셨습니까? 그러자 형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호랑이가 아버지의 묘자리를 정해주려고 한 것이었다 형은 호랑이가 자신을 싣고 멀리 떨어진 좋은 묘자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랑이가 나를 어느 묘자리에 내려놓더니 갑자기 그 묘자리에 한 바위가 있는 자리에 가서 발로 큰 바위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막 파기 시작했어 내가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참으로 좋은 자리였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호랑이한테 물었어 이곳에 아버지의 묘를 쓰라는 말인가 하고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구만 그리고는 갑자기 나를 자기 등에 앉히고는 여기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어 이야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 형의 이야기는 마을의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묘자리를 잡아주었다고 몹시 신기해하며 떠들어댔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많은 직원들이 찾아봤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천하 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랑이 덕분에 그 자리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형제가 그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쓰려고 했는데 하지만 산주인이 그 땅에 묘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의 묘를 그 자리에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산주인의 집에 나타나서 집을 뒤엎고 장독을 깨트리며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산주인은 몹시 겁에 질려 형제에게 달려와서 제발 자신의 산 그 명당 자리에 묘를 써달라고 빌기까지 하였습니다 덕분에 형제는 그 자리에 묘를 쓸 수 있게 되었고 형제네 집은 점점 운이 풀리면서 가난하던 살림이 점차 점차 아주 넉넉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형제는 호랑이에게 감사한 마음에 그 호랑이를 찾아 산으로 산으로 다녀보았으나 끝내 그 호랑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잘자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 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자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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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